한일 관계를 배랑 끝으로 내몰았던 국민들에게 상당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대단한 위기감을 선사했던 한일 갈등의 중요한 요체였던 법원 판결들이 속속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비 34부가 6월 7일 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격적으로 일본 기업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번 판결이 놀라움으로 받아들인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2018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완전히 1심이 뒤집어버린 겁니다. 대법원에서 그것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서 내린 결론을 1심 법원이 불과 2년 8개월 만에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매우 드문 일이고 대단히 확신에 찬 판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우리 법원에 기계가 있는, 양식이 있는, 지혜가 있는, 소신이 있는 그런 판사님들이 계시구나라는 점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기뻄이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은 법원에서 최고까지 올라간 대법관들이 전원 합의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판결이었구나라는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소신 있는 판사의 존재에 대해서 안두감을 느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관마저도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구나라는 부분은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가 지난 4월 21일 날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측에 손을 들어준 결정과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할머니들의 요구를 기각하게 된 것은 국제법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는 국내 법원의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국제법상의 국가 면제에 따른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 역시 불과 석 달 전에 같은 소송에서 다른 재판부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완전히 딴 판에 그런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아쉽게 생각하시는 그런 당사자분들도 많겠지만 공병호 TV에서는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가 한일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용 소재로 그리고 국내 선거용 소재로 활용하는 점을 크게 우려해 왔습니다. 피해자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리고 선금을 모아서라도 우리끼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이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청구권 협정의 문안을 잠시 들여다보는 그런 수고를 치르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어처운이가 없는 일인지 또 위안부 판결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정말 옳지 않은 그런 법적 판결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위안부 관련 판결이 무엇이 문제인지 문정부의 사건 처리 방식이 무엇이 문제인지 강예징용 보상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은 바로 당시의 국가 간 조약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 국가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입니다. 제2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국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 국가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것을 한국 정부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협정이 체결된 직후에 한국 정부가 대일 청구권 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해설서에는 더 명확하게 이 문제를 정리합니다. 피징용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 그리고 각종 청구 등이 모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케 되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과의 관계는 모든 것이 다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이것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일본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족적 감정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간의 법적인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상당히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이 도착함에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협정에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청구권 신고법을 만들어서 신고를 받고 청구권 보상법에 따라서 1977년까지 8만여 건 91억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노무현 정부들로서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특볼법이 만들어지고 희생자 지원법에 따라서 추가 보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한일관계를 베랑 끝으로 밀어넣던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판결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모든 그런 대법관들이 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아니지만 아마 두 명 정도가 소수 의견을 냈을 겁니다. 이 점에서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말끔하게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이미 있는 사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흡한 부분은 우리 세금으로 혹은 선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일감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또 반일감정을 이용해서 한일관계를 더 이상은 베랑 끝으로 밀어넣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번 기회에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다시 기존 판결들을 뒤엎음으로써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정리정돈하는 그런 시간과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지 않도록 그렇게 말끔하게 정리정돈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